갑자기 마카롱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까? 자기 좋아하는 것들 한 4개씩 먹으려고 4개씩 먹으려고? 비슷한 거겠지? 난 이거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일단 물리치료부터 맞추고 물리치료 맞추고 활청에 나 봅시다 활청에 뭐가 있어요? 마카롱찜 아가씨 오늘 예쁜 치마 입었네요 뭐야? 자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짤을 뽑힐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아니야 아니야 가까운 거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뽑으려고 했겠네 아빠가 보고 싶어 피카츄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끝에 또 들려있네 넘어오질 않게 그것도 저기 하나 넣으면 믿을 것 같은데 이 피카츄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라 돈 날리는 거 아니지 이에 뭐 천원이면 1회 500원 2회 어 2회네 아까 해봐요 내가 하라고? 또 진압에서 요것도 뭔가 아이가? 아니 여기 가서 얘를 못듬는데 그렇게 얘를 못듬서 여기까지 안 가나? 아 바로 안되겠다 미래야 어 그러면 안 되나? 진짜? 응 여기다가 바로 가면 미래 아 그러지 못하게 이걸 해놨네 졸라 떨어지게 해놨네 응 졸라 떨어지고 졸라 떨어지고 졸라 떨어지고 떨어지면 되나? 두 번이니까 이렇게 하자 두 번이니까 그건 무조건 안나와 그건 거의 안나와 근데 봐봐라 여기 봐봐 하려고 했으면 누구나 다 여길 잡고 떨어지지 그렇지 저거 해놓는 거 해놓는 거 보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오잖아 어 여기까지 밖에 안오나봐 여기까지 그러니까 못 간거야 끝까지 저기 떨어뜨리면 이게 밀어서 그렇지 밀어서 떨어뜨린단 말인데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하나 여기로 어떻게 올릴 수가 있나 거기에 올리는 건 또 가능할 수도 있겠지 한번 해보자 해보자 해봐 뭐야 뭐하고 싶은데 저거 다른 거 하고 싶어 얘네가 이거 이거는 떨어질 리가 없다 저게 너무 빈 공간이 많잖아 이거 빵이야 여기 떨어져야 돼 빵이 어 왜 빵이야 거기는 여기 떨어지는 빵이네 어떻게 가야 저쪽 아 저쪽이다 이쪽 아니 여기 발로 차거나 안달면 다 치고 추구 추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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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포 한다 이거 나와 자기가 긴장해 일단 나와 또 아 못 가게 돼 그러니까 못 간다니까 떨어질 것 같아 그냥 떨어질 것 같아 그냥 놓치면 잘와 ! 잡아봐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너무 웃긴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뭐라고? 피카츄? 피카츄 하나 뽑아봅시다 어떻게든 한 개를 뽑았습니다 아빠의 위상이 사라졌습니다 아빠 어디다 오지나? 아니 그런거 없어요 저기 일단 올리면 돼 저기 왜 올려? 올려야 이게 밀려? 그럼 이거 되겠다 될수도 있어 올리는거야 이거 프라임 빌딩에 8층에 올라오니까 이런곳이 있었어 저희 솔리 여기 오락실이네 아빠는 어릴때 왜 오락실을 이렇게 했어 이런거죠? 근데 비싸 비싸 한판에 500원이야 옛날에 50원짜리도 있었는데 특히 저 뽀글뽀글 뽀글뽀글뽀 뽀글뽀글뽀글뽀 이거 뭐 무인이야? 저거 한번 찾을까? 저거 사람이 없다 영어간도 사람이 없어 여기 롯데실을 알면 안 돼 사람이 있어 자 어떻게든 이 피카츠로 하나 난 안 돼 롯데실은 해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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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나와라 밀어, 밀어. 그냥 밀어. 한 번 한 번. 안 돼, 안 돼. 밀어. 그러니까. 지금 녹는다니까. 끝, 끝. 어, 그거. 깼어. 하나 더 넣어. 하나 더 넣어. 하나 더 넣어. 더 넣어. 응. 아빠 열받았어, 이제 좀. 하나 더 넣어. 그래, 그래. 그거 하면 되겠다. 밀으면 되겠다. 어? 어? 그거 잡으라고. 그거 말고. 안 잡힐. 끝까지 안 가. 시작할 때는 안 가. 옆으로, 옆으로. 아, 진짜. 엄청 열받네. 그거는 원래, 그거 너무 많이 넣어. 고마워. 이제 고마워. 이제 마지막. 조금만 더. 얼마나? 응. 5,000원. 이거 버스 3,000원 버스? 아빠 할 때까지 한다, 이거. 또. 공댕이, 공댕이. 공댕이 잡아요, 공댕이. 옆으로, 조금. 옆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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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엄마. 그냥 5,000원 왔으면 이해했는데? 어? 어? 뭔가. 뭔가 될 것 같아, 이번에. 어? 조금만 더 옆으로 하면. 나는 걸 넣어야 돼. 안 잡아간다니까. 안 잡아간다니까, 저기. 안 잡아간다니까, 저기. 안 잡아간다니까, 저기. 아아. 야, 끊어, 끊어, 끊어. 어, 해 봐. 저기요, 거기. 빨리 아파, 저기. 아, 그래. 줘 봐, 줘 봐. 조금 더 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말고요. 원래 거. 안 간다니까. 안 간다고. 그쪽으로 가질 않는다고? 응. 아, 그쪽 걸렸어. 아, 그쪽 걸렸어. 아아. 아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됐어. 그거 잡아 봐요. 잡힐 것 같아. 왜 안 가치나? 아, 왜 치라고? 쟤가 아파서.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오,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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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뭐야? 왜거 delay. 이제. 어, 왜지? 오, 제応제. 음악 from Zludge, 야기 막히니까. 용이 잘 떨어지겠다, 이 teams. 아, 이쁘다 다시 나왔 todas. uhhh, 아 день. certo. 제대로 잡혀라. 아까 잡았던 거 잘acter! 망했다. 장난이 있었어. 누가 못 건드려요, 거기는 어어 안 내려가요 아예? 으응. 응. 머리, 머리 잡아. 머리. 머리 가지마! 때라! 트러러드 없어? 끝이야? 아, 최고! 이렇게 지금,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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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제거! 안 돼! 하아, 하아! 나한테, 하아! 아, 아, 어떡해! 나한테, 하아! 아무것도 안 돼! 한 번만 더 해! 왜, 하아! 아, 이렇게, 하아! 아, 하아! 아, 어! 어, 우와! 이번엔 일을 못 datas고 명상에 빠진다 이번엔 물을 지닿았다 안아타로 도망간다 역대는 회복을 지닿았다 현재 문장이 빠르게 산다 나는 이 시간을 지닿았다 썸라봅니다 공 mitch 딱! 빨리 자! 오늘의 앨범! 어! 해봐, 가봐! 오, 해봐! 어, 좀 더 가! 어! 공댕이 해봐, 그 뒤에 거. 어, 좀 더 가. 됐어, 됐어. 해봐. 아 됐다. 잡을 것 같다. 오 오 잘했어. 여기 쓰러진다 움직이면 쓰러진다. 큰 드려. 큰 드려. 아 아까처럼 머리 잡아봐. 빨리 하다. 한번 더펴 봐. 아니 진짜. 아 빨리. 20분 안에 해야되어. 자 여기서 하는 거야? 한 번에 눌러. 엉덩이 맞춰. 엉덩이. 엉덩이에서 들어가 엉덩이. 네. 어. 옆에 조금 더. 그렇지? 눌러. 그렇지 그렇지? 내 전경음식을 준수 빨리 돼. 진호 잘하네. 진호 잘하네. 좀 더 많이갔다! 한 번 더 안 먹어야겠다. 걔, 걔, 걔. 앞에 보이고 있는 애, 걔. 웃는 애. 오오오오오. 괜찮죠? 괜찮 괜찮? 야, 준영아 이거 갖고 있어 봐. 엄마 한번 해보자. 엄마 이거, 엄마. 엄마 이거. 엄마, 빨리. 엄마, 빨리! 10! 10초 남았어, 10초씩. 안 돼, 안 가. 대가리 해야 돼. 아이구, 아이고. 아우 진짜 야 이거 놓지마 어떤거요? 얘? 얘? 얘나 얘 얘 얘야 낫겠지? 얘? 여보세요? 어 일로? 놓지마 놓지마 나 아픈다니까 자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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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엉덩이 엉덩이 똑같은거 엉덩이 아아 뻑뻑 15분 남은거 14분 남은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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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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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이거네! 오우, 잡았다! 오우, 잡았다! 뒤져가잖아! 띄웨!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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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너무 웃겨ㅋㅋ 오오오옹ooo 나 있조Ah!!!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오오오옹 여기 있는 거 해 봐 얘 얘 얘 둘이 너무 둘러뜨려 오오오 그래 개해봐요 또 어떻게 됐을지 알아? 선생님! 지켜! 또 올라와요 그거 옆으로 조금 옆으로 근데요! 분명히 차버려야 해요 더 안가요 이쪽으로? 지금 몇 번 남았어? 몰라 아 너무 웃긴다 지금 됐다 됐다 야! 뭐였었습니까? 지금 조금 있어요 왜냐면 9만원 날렸어요 그거 한 개 만원씩이라고 생각해 쌩방이 어디서 와 하하하하 아 너무 웃겨 어허 어떡해 하하하 뭐라고? 아빠 이거 이거 뽑은 거 내 덕이야잖아 왜?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 하나 좀 하나만 제발 뽑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했는지 알아? 얼마나 했는데? 포착 받은 놈께 응 그래? 그거 뭐 하나님 덕이지 니 덕이야 그래 내가 그건 너무 맞잖아 어 잘했어 믿다!